그럼 오늘 나온 내용들 경제부 박찬근 기자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앞서 경기도가 모든 주민에게 10만 원씩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현금성 지원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도 있을까요? 결국은 모든 국민한테 지원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정말 어려운 계층에만 집중해서 지원을 하냐 이런 문제인 건데요. 경기도로 예를 들면 1,300만 명한테 10만 원씩 주는 것보다 한 130만 명한테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100만 원씩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논란인 겁니다.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홍남기 부총리의 말이 정부 안의 시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별 효과도 없이 사람들 통장 잔고에 10만 원씩 넣어주는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평가절하하는 반응도 정부 내부에서 있었고요. 정부 내부에서는 찔끔 주고 생색내기보다는 정말 어려운 계층, 필요한 계층에 제대로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쉽게 결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정부가 지난주 오늘 발표까지 합쳐서 모두 100조 원이 넘는 돈을 시장에 긴급 투입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오늘 뭐 증시는 올랐어요. 시장 평가는 어떤가요?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경제 보좌관을 했던 제이슨 퍼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적게 하는 것보다는 과도한 게 낫다,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 그리고 부작용 아니면 중복지원 같은 걸 걱정하지 마라.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 따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.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가 한 31조 원 정도가 됩니다. 그런데 오늘 정부 대책을 뜯어보면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20조 원, 또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의 회사채를 모아서 보증을 부친 다음에 발행하는 프라이머리 CBO가 한 6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. 여기에다가 회사채 신속 인수제 그리고 산업은행이 차환을 발행해 주는 것까지 합치면 모두 30조 원이 넘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는 충분히 넘길 수 있는 규모라는 거죠. 시장 평가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증권 안정펀드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. 자칫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외국인들이 매물을 팔고 나갈 경우에 이 펀드가 외국인의 매물을 받아주는 그러니까 아직 덜 떨어진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. 그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는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박찬강 기자와 오늘 금융시장 얘기해봤습니다.